크리에이터 링크 댓글창에 고정 좀 아 근데 몇 명 했나 보자 지금 448명이었거든 오 654명 이거거든 커뮤니티에 아예 글을 쓰자구요 알았어 가만있어봐 저거 돈 얼마 써야 되는 거임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넥슨게임에 현지를 하실 때 후원하기 저를 선택해주시면 현지란 금액의 1%인가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외우기 쉬워요 모서리할때 모서리인데 여러분들 쉬운 그 철자 쏘리있죠 뭐 쏘리 샵 6468 아니 왜 지금 이렇게 싸울때가 아니라니까 나도 지금 80이라 쳐 노네도 80층 가고싶다며 나도 90층 가고싶어 100층 가고싶고 너프가 왜 되면 안되는거임 개사기면 아 이 새끼 딸 안되겠다 물은 가야겠다 자꾸 79라 하네 이제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80층 그냥 가서 찢어볼게요 저 60 70 아닙니다 저 80입니다 선생님들 자 그냥 지금 아무런 빌드 없이 부수고 올게요 제가 80 유저라는걸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아 너무 건방진데 다들 자 가자 VIP버프 없어도 80은 가지 자 압니다 VIP 없어도 돼 갈겨 갈겨 야 근데 최종댐 주면은 템이 왜 가요 기본 옵션으로 최종댐 주면 되잖아 보스를 개나 소나 잡으니까 아 그 그 인플레 그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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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퀴드 끼는게 맞나? 여기에 박무 필요한가요 님들? 어... 블랙... 아! 블랙하트 없어졌다 님들 아 이거 X 됐는데? 아니 어쩐지 아까 빈칸 하나 있더니 이게 블랙하트였구나 아 이런 없어도 80 깨겠죠 나 60 70 왕 아닙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나 60 70의 왕 될거 같은데요 님들 잠시만요 잠깐만 나 15성이야 15성 야 진짜 암하이 마스크인데 이거? X 됐네 아니 진짜 내가 60 70의 암하이 마스크입니다 님들 야 22성 좀 완화하면 안되냐? 진짜 이렇게 생각하니까 22성 완화해야 되는 부분 아니야? 22성은 할 때마다 느끼는데 편차가 너무 크고 일단은 내가 봤을때 17성까지는 절대 하락 없이 해야돼 17성까지 하락 없이만 해도 22성의 가치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도 빡세잖아 솔직히 18 19 20 21 22? 이거 쉽지 않아요 그 정도만 해도 스타포스는 충분히 완화가 될 것 같고요 뭐 파괴는 뭐... 예...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파괴는 유지해야지 무조건 그래야지 뭐 인플레 그런게 너무 심각하지 않으니까 6 6작도 완화해야 되는거 아님 뭔 6 6작 완화야 6 6작은 지금 팡이형하고 나밖에 안해 아블론 하시는 분이 있어 나로후닝형님와 알티형님 진짜 전섭에 10명도 안하는게 6 6작인데 뭔 6 6작 완화요 나로후닝형님 별론은 일단 6차 개선이 제일 특한거 아닌가요 그니까요 이틀동안만 리퐁대전 멈춰주시고 일단 6차 좀 개선받자니까요 님들 나..나 세지고 싶어 자 과잉진압좀 하겠습니다 이끼 뒤졌어 과잉진압 오케이 그 다음 나와 나와 안 나와 제가 지금 님들 이런 빌드로 79층인거에요 님들아 저 아마이 마스크 아닙니다 이제 이런 과잉진압 빌드로 79층인거지 약하지 않아요 제가 님들 그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컷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지금 페이스 괜찮아요 지금 신혜주는 그냥 도봉마을편 단지로인 그게 뭔데 좆됐다 야 잠깐만 어 야 이거 진짜 큰일났다 얘 좆됐다 님들 얘는 얘 빨리 끝내야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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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 제발 제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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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잘하고 있는거 맞아요 님들 요거 갈겨주고 아수라 오 잠깐만 시그너스 야 잠깐만 시그너스에 쓸 극딜기가 없어 이거 좆됐다 아 잠깐만 아이고 이거 큰일인데 리레 돌았겠지 리레야 20초 남았다 미친 아 안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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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지 아 좆됐다 얼닭사 얼닭사 고맙다 너라도 오케이 이거 갈겨주고 레투다 좋구요 풀토카 퓨 이새끼 갈겨주고 어어 이거 아닌데 풀토카 퓨 일격필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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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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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임이다 얘 그냥 평딜로 넘겨볼까요 평딜로 넘겨주고 그 다음 리레 아수라 불스 가자 풀 도는거 개 근본 없네 그니까 여기 갈겨주고 리스트레인트링 나이스 불스 나이스 좋아 좋아 지금 아주 아주 적절하게 잘 썼어요 듀블 진짜 저렇게 쿨타임 제각각임 아니요 제가 지금 그 빌드가 제각각이라서요 아 좋다 야 이거 잘하면은 80초 깨겠는데요 7분 남았어 아직 갈겨주고 갈겨주고 갈겨준 다음에 불토카 퓨 일격필살 나이스 아수라 나이스 이거가 던 게오르크 얘 빡세는데 얘는 내가 봤을때 바인드 써주고 불스 얼닭사로 짤 딜 레투다 갈겨주고 아수라 쓰지 말고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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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빌드 불토카 퓨 엠버 잠깐만 요거 아수라 나이스 나이스 지금 좋아요 좋아요 남은 버프 없고 하이퍼 사냥용 뭔소리야 하이퍼 사냥용이 뭔 뜻이야 어 아 미친 아 잠깐만 아 미친짓 했다 여태까지 아 미친 이거 없이 지금 이렇게 온거야 아니 이거 이거 솔직히 이거는 님들 이거 때문에 아마이 마스크 되는건 솔직히 에바고 솔직히 빌드는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아 저는 80층 저 솔직히 제노스랑 비빌만한 사람인데 칠흑 8셋 아니냐구요 아 이 미친 아 이것도 실수했어 잠깐만 잠깐만 아 그랬네요 이 창세의 배치 왜 끼라는지 이제 알았다 아 어쩐지 평소보다 지금 시간초가 아 시간초가 지금 뭔가 평소보다 적어 보였는데 이 템 세팅이 제대로 안됐구나 아 빡센데 아 좀 죽어라 와 설마 진짜 황룡 못 잡는거 아니겠지 님들 네 님들 이건 알아주셔야 될게 녹음본 빌드에 빌드도 아예 없이 쳤구요 지금 템도 제대로 안 꼈고 하이퍼 스탯조차 사냥용 스탯으로 한겁니다 와 그럼 나도 6070이니까 최종된 버프가 맞는건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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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추한게 아니라 자 10초 뒤에 리레 지금 이새끼한테 걸어주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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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불스 돌아 나이스 불스 쏴 오케이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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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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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라 아 얘 잡을 수 있을까 제발 진짜 제발 아니 근데 님들 템 두개 터지고 빌드 없이 이정도면 개 잘하는거 아냐 아 16초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지금 쓸 수 있는게 없어 아 아니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불토카표 한번만 더 불토카표 아아 싸우 없으고 리부터한테 다이언메티크 와 이건 진짜 개허가다 근데 아니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아 아 이번에 빌드 완벽했어 왜냐하면은 저번에 돌았을땐 79층 깨고 깨고 거의 15분 딱 됐었거든 지금 템도 두개 터져있고 아무것도 안되있는 상태에서 하이퍼 스탯도 딴거 누르고 칠흑도 8세트에 이런거에다가 78층이면 솔직히 지금 이번 빌드로는 내 녹음번 빌드로도 83층은 잡았을거라는거지 vip 버프도 안썼다니까 아 너무 억울한데 85층도 쉬워요 사실은 지금 전 서비리 듀블 무릉도장이 84층이라 들었거든 감스트가 니 캐릭터로 해도 75층은 나오는데 뭔소리야 감스트님은 와 78층이 이거 설마 우리 맥엘 행님들 놀리고 계시진 않겠지 분탕에 먹힌 방이긴 하네 4억쓰고 리부트한테 따있는 새끼 근데 님들 좀 정정해주실게 있어요 이제 4억이 아니라 5억입니다 듀블이 쓰레기 이거지 템도 좋고 컨도 좋지만 듀블이 저 쓰레기인걸 어떻게 해 님들 이게 맞죠 레드투다 아 이거 무공되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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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잠만 제발 진짜 무공 제발 최대한 얘한테 빨리 넘어가지고 무공해서 어떻게든 해보자 아 이놈이 새끼 가만히 좀 있어 오케이 제발 진짜 리레 돌았어라 제발 20초 최대한 범 지금 좋았어 좋았어 최대한 가격 야 이거 1분이면 된다 야 됐다 야 이거 됐어 설레발 좀 쳐보자 좋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쿨토까퓨 불쓰 야 야 야 야 나이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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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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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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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잡았습니다 역시 80의 왕 녹음본 빌드 아무런 빌드 없이 해냈어요 심지어 익스트림 레드 없이 VIP 버프 없이 심지어 핑크 칭호 없이 이게 말이 되냐 저는 용의 얼굴입니다 아무튼 묵음본 빌드 전섭 최초 아닐까요 전섭 최초 과잉진압 녹음본 빌드로 80층 클리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